아 X2 테스터 테스터 이거는 뭐 프레젠트 프레젠트 비타민 수딩 젤 수딩젤 이건 나쁜 성분이 없어서 키즈 베이비 앤 그랜드 마더 올 오케이 마더 마더 프레젠트 마더 마더 네 여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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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헬로 아 드리막아시 드리막아시 네 드리막아시 네 드리막아시 내가 한번 네 하고 드리막아시 와아 드리막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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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요건이 드리막아시 하니까 와아 하고 드리막아시 네 네 드리막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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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분이시네요? 한국분이에요? 한국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근데 여기 어떻게 아셨네요 네 저 이민국 신사 받을 때 다 같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아 진짜요?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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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세요? 입국장에서 네 그럼 프라이팬이라도 하나 사가 갖고 가셔야 되겠네 출판 추천합니다 남자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은 하시고 아니 근데 한국분 음식은 사실 뭐 우리가 조금 그렇지 그죠 비빔밥 고거 감사합니다 어떠세요? 비빔밥은 한국에서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래요? 떡튀기만 좀 달아요 이 사람들은 입맛이 잘 못 입거든요 그죠? 네 우리 장 셔프님께서 고추장룩부터 드릴까?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셨어요? 네 혹시 반스 안 필요하세요? 진짜 여기 언니 대단한 반스 한번 진짜 사랑해주세요 언니처럼 진짜 진짜 지금 진짜 여러 개 있으니까 쟁여놓고 쓰세요 알았어 디씨 좀 해줄게 트렁크? 아우 나이 들었다 내가 늘려줄게 이번 근데 이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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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 쓴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부모님 들어도 되고 직접 찾아도 되고 일단 팔찌가 3개거든요 3개 팔찌가 뭐 뭐 사이즈별로 3개 있으니까 쓰는데 뭐 옷걸이 잘 때만 찾아도 되고 선물하셔도 되고 네 어른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물어주고 그러면 할인가요? 아 할인해야죠 할인해야죠 이건 우리는 홍보하느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20 빼줄게요 하시면 홀 진짜? 오케이 목걸이 한금만 팔로우 좀 갔다 볼까? 앞에 식당에 땡큐 어떻게 되냐면 형은 할 수 있는데 같이 갈래? 저희 앞에 식당에 하나만 팔면 되는데 앞에 식당? 어 레츠고 한 개만 딱 레츠고 목걸이 하나만 더 팔아서 오늘 제가 알지 운뚝뿌리아 바구스 운뚝뿌리아 바구스 오케이 이거 하나 팔아서 오늘 동민이 형 혼자 뒷정리 다 시켜야 하려고 엄청 잘 파시네요 형 아 이거 또 남대무에서 오케이 자세경에 있어서 아 인사 뭐지? 아 슬라임 암맘람 슬라임 암맘람 슬라임 암맘람 슬라임 암맘람 슬라임 암맘람 오우 괜찮아 상대는 이렇게 오케이 자 voriang 게르만요 유노 게르만요 게르만요 게르만이 뭐냐면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슬라임 오케이 이게 없을 때는 바다가 이거 차면 이거 원 이거 쓰리 오케이 오 좋아 그래서 이거 코리아 게르마늄 코리아 게르마늄 파필러 베리 파필러 예 아아 좋아 오케 하다가 하면 오케오케 8개 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한 들도 99 싸우죠 5시 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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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1개 네, 1개? 네, 1개 1개 대박? 진짜? 감사합니다 새로운 1개 새로운 1개 좋은 1개 내는 도료 내도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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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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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미 형. 왜? 아까 양식대로 3개 팔았어요. 어디? 봐봐. 네? 3개 팔았어요. 3개. 돈. 자 돈 여기 있죠. 고맙습니다. 하나도 안 갖고. 봐봐. 하나도 안 갖고 팔았어요. 1000원 더 줬어. 1000원 더. 그럼 오늘 넣어야 되는 거야? 네. 이거 하나랑 2개 더 어디 갔어? 아까 처음에 팔았죠?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께서 사셨죠? 두 번째 한국인께서 사셨죠? 오케이. 됐어?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땡큐. 오케이. 팔았어요? 네. 진짜? 팔았어요 또. 3개 팔았어요 오늘. 진짜? 하나도 안 갖고. 이번에. 대박. 형. 어? 제가 이거 목걸이 3개 팔면 형 뭐라고 했어요? 노예 형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진짜 목걸이 개시해줘서. 그죠? 3개 팔았어요. 3개 팔았어요. 팔기 힘들었는데 저게. 클래스살이 좋더라고요. 지금 근데 그 3개 파는 힘이 원천이 동민이 형에게 당황했던 옛날에 그 하하하하하하 저거? 동민이 형 마무리 뭐 할 거 없어요? 시킬 거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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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노예. 노예고 뭐고. 오늘 이걸로 끝내요. 아니야. 여기다 물을 조금 해놓은 다음에 캡사심 가루를. 아니면 여기다 간장으로.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다가 네가 그거를 어떻게 맵지? 하고 이걸 또 주는 거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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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미크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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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그냥 노예고 뭐고. 오늘 이걸로 끝내요. 이걸로 끝내요. 알았어. 맞아. 뒤집 끌려다닐 바에는 진짜 하나 먹겠어. 네. 진짜 남자답게 하나 싹. 월 그랜드 푸넬리로. 네. 이 형 하루 종일 세 개 팔았어요. 삼십만. 이게 매운 게. 삼십만. 꼬치가 매운 게 아니고 여기 뿌려진 농약이 맵더라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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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정신이 버쩍 나게. 근데 이게 엄청 매운 거더라. 정말. 오 대박. 오 대박. 오 대박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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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 아무 BMW 피itted다. 오 진짜 아무튼 했어. 절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. 오오오. 오오. 절대 괜찮을 수 없습니다. 오. 최여진 기지야 해 r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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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 r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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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거 왜 이렇게 쉬웠어요. 이게 이게. 어 형. 이거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아하. 아 입술 이야 완전 탁 타겠다 어떡해 오 눈물 난다 형 아 아 기빨개지고 있어요 아 기다리다 있어요? 아 형 입술이 이만에 지고 있어 야 이거 진짜 맵다 아 야 이거 진짜 맵다 이거 안 돼 아이스크림 먹고 해야 돼 오빠 저 자 터트려봐 여기 오빠 이불이야 아 이거 진짜 맵다 걔네모금도가 안 돼 걔네모금도가 안 돼가지고 아 왜 나만 그래 야 뭔 앞에서 하고 그럼 부자 먹어 그럼 여기 와서 꽃줄 여기다가 아 진짜 뭐 언제 나와